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면서 도시가스 요금이 또다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인상수위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5조 원을 넘어선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올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쌓이고 있어 공공요금발 물가 상승 압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부는 오는 10월 예정돼 있는 정산 단가 인상 때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 연료비도 함께 올릴 계획입니다.